동창리 국정원은 여기에 더해져서 영견 우라늄 시설까지 북한이 다시 가동하고 있다. 영견 핵 시설도 가동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의지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것인가. 오늘 또 한 번 묻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미세먼지에 대한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중국과 인공강우를 함께 실시할 것을 추진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위한 추가 예산 추경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데에 합의를 했고요. 법이 통과되면 국가의 예산으로 마스크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군요. 마스크도 비쌌는데 잘됐네요. 한편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는요. 미세먼지가 아니라 이거 문세먼지다라는 이야기도 꺼내들었습니다. 문세먼지. 문재인 대통령으로 야기된 미세먼지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문세먼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강하게 지시를 했는데 과연 공직사회가 대통령의 정말로 추상같은 지시를 잘 따르고 있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란 게 공무원도 안 지키는 미세먼지 2부제. 사진 한번 크게 보시죠. 공무원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 공무원들이 몰려있는 행정타운입니다. 행정타운에 2부제가 시행됐는데 차량 2부제 때문에 행정타운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주차장 바깥에 이렇게 불법 주차를 뺑 여기까지 있어요. 돌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2부제입니까? 공무원들도 지키지 않는 차량 2부제. 대통령의 영이 제대로 서고 있는가?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과연 미세먼지 문제 잡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 우려 다시 한번 던집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그런가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보석금 10억 원에 법원에서는 주거, 접격, 통신 등등을 제안했습니다.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셈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가탱연금 수준이다 라는 일각의 골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뉴스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한골일보입니다. 재보선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그중에서 창원성산 이 지역구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창원성산으로 달려갔다. 그중에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창원성산에서 한 달 살이를 자처했습니다. 한 달간 선거 때까지 이곳에서 당대표가 살겠다는 겁니다.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여권은 단일화를 논의 중이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떻게든 이 지역을 갖고 오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일명 기사인데요. 의미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인공혈관이 바닥에 났다고 해요. 심장병 아이들이 쓰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저희가 모자이크를 쳤는데 이 아동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동인데 인공혈관이 바닥 나서 현재 수술을 못하고 계속해서 인공혈관이 구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화용 인공혈관 독점업체. 이 고호라는 독점업체가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낮다고 한국에서 아예 철수를 한 겁니다. 병원들마다 인공혈관 제구가 떨어져서 이 아이들이 현재 수술을 못하고 발만 동동.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복지부가 원하는 가격 다 주겠다고 했지만 이 독점업체는 무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거 미리 예견하고 인공혈관 확보해 놓아야 한 것 아니냐. 복지부가 너무 복지부동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피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